오늘은 유행 챌린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1부터 10까지 숫자를 하나 골라주세요. 다 고르셨으면 처음 선택한 숫자의 3을 더해주세요. 다 하셨으면 그 숫자의 4를 곱하고 또 5를 곱해주세요. 아직 안 끝났으며 그 숫자에서 9를 빼고 그 끝에 자리 숫자를 한길로 바꿔주세요. 1이면 2, 1이면 2. 테스트 나갑니다. 그 글자로 시작하는 단어 아무거나 눈감고 쳐보세요. 눈감고 친 단어 밑에 똑같은 단어를 눈뜨고 쳐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1이면 4라지 if you miss something. 참다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